강아지 한 머리가 계속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. 사람들 얼굴 되게 쳐다보고 자동차도 다 쳐다보고 아기 해버리는 거 봐. 아기 해버리는 거 봐. 아이쿠! 아이쿠! 가자!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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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야지 변질 보세요? 예! 아 진짜요? 예!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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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! 집에 가자! 아이쿠! 자! 타라! 아 일부러 풀어놓으신 게 아니에요? 아니에요! 지가 스스로 온 거예요 여기?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요! 아 미치겠다! 이리 와! 집에 가자! 오! 오!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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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다시피 네! 묶어놓으면 네! 목받고 돌아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빠지는데 최대한 했는데도 오늘 또 비집고 빠져나갔네요? 아 어쩐지 목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! 그만하면 안 되겠니? 그만하면 안 되겠니? 하나가자! 다들 하나가자! 고마워! 저희들이 작년 맛있겠네? 응 먹어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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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군의군 위견센터에서 입양해가 왔어요 얘를 입양시키는 게 우리 딸이 걸랑요 우리 딸이 주말마다 내려와요 이놈 때문에 집에 뭐 내가 있든지 우리 딸이 집에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 있다가 내가 일 가버리면 탈출하니 방법이 있습니까? 목줄을 이걸로 바꾼 거예요 발이 들어가니까 목은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볼 올려 이렇게 하면 쥐도 좀 편할 수도 없고 뭐 먹고 또 일찍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 뭐 뭐 뭐 뭐 뭐 찍어! 저 화분 좀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